아 진짜 웃기다 대박이다 자 각자 회의 대박이다 이거 맞지? 그거 하나만 찾아가면 돼 서로 종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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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나도 이렇게 썼어 지금 트레이드된 거야 우리가 우리가 분리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그렇지 마냐고라 까불었다고 뼈 압박을 맞추뻔 했다고 근데 지금 하니가 호흡스나 계속 우기는 건 아닙니다 우선 발음을 이게 달랐어 믿을래? 야 이번에 하고 너는 이제 3차째 한 번 해보자 그래요 그래 그래 자 나래 출발합니다 나래 그래서 나 단점 쎄고 땀나잖아 가요 맞아 나도 이렇게 썼어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뭐 누나 스탑해 스탑해 잠깐만 어? 이럴 때 뭐가 나오더라고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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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작정 해변에 가자고 우리는 무작정 해변에 가자고 제가 수석을 외쳤습니다 하튼 입모양을 지쳤습니다 간편 때문에 정복아 정도가 마지막 줄에 우리가 왜 꾸덕진지 가는지 모른다면 가다 오면 안 되지 약힌 안 와서 약 이게 나도 야 야 야 이런 야 진짜 와 당연히 당연히 뭔데 뭔데 당연히 대박이다 가다 야 역시 넓어 오빠 역시 넓어구나 역시 넓어 괜히 하지 않네 자 박나래 티파니 출발 2차부터는 수정이 안 되는 홀드 가운데 오픈해드립니다 양팀의 최종 바스를 오픈합니다 오픈 2차시대 오픈입니다 자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마라키 데칼코만이 봤습니다 똑같아요 야 대박 똑같애 똑같애 너 어디 바꿨어 방금 방금 어디 바꿨어 방금 어디 바꿨어 방금 어디 바꿨어 방금 어디 바꿨어 봐봐 그거 안 봤어 안 봤어 건네온 거 아니야? 돌았다 돌았어 우리가 멀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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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박이네 빼박이 너 시시 돌려봐 너 시시 돌려봐 너 시시 돌려봐 뭘 돌려봐요 어쩌라고 약힌 가져라고 근데 지금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왜 여기 음악을 빼고 있어요 자 결과 오픈합니다 바로 음악 틀어주시나요? 음악을 왜 틀어요 음악을 왜 틀어요 음악을 왜 틀어요 우리 춤추려고 고개를 추려 나 집에 갈래 고개를 추려 음악을 왜 틀어요 털과 보여주세요 털과 오픈합니다 진짜 진짜루 아니 진짜루 아니 진짜로 아니 뭔데 뭔데